인사하는 거야 아침 인사 찬이야 잘 잤어 응 귀염둥이 열심히 샐러드 바 샐러드 바를 차려 놨다 열심히 먹으라 아침에 샐러드 지 스스로 시리즈 시쳐 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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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인 아멘 아 훌리 훌리 오늘 갈거야? 오늘 가는거야? 광전 콰일 오늘 갈거냐? 산이 또 왔어 만져달라고 또 왔어 영 다리를 핥아라 오 교종 검둥이 농혼 완전히 멈춘 것 같은 느낌? 귀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치유해 너희들 똥오줌 다 쌌냐? 똥 안 싼 것 같은데 오줌만 쌌냐? 잔디밭에서 쌓아야 되냐? 똥은?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옥 쭈어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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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넬 오늘 하루만 참아 콰이리 간다 넬이 제일 힘들어요 콰이리 간다 콰이리 간다 콰이리 간다 콰이리 간다 C5 신났어! 기분 좋아요 용순이도 기분 좋아요 용순이도 기분 좋아요 야 장난을 걸었으면 받아줘야지 겁돌아 똥순이는 잘 놀아 준다고 스토리 뮤비 쁘리야 디오리가 놀아달래 배제하지마 디오리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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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소스 밖으로 나갑시다 나가자 아 나가자 내일 나가자 나와 내일 나와 찬이 나와 낼몰이 하지 마라 찬이야 난 들어가야 돼 혀 빠졌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었다 들어가자 밥을 해먹고 밥을 먹으러 가줘서